비음, 코감기 등 코 막혔을 때 코 막힌 뚫는 법 지금 코가 막혀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꼭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전부 해본 후 그래도 안 뚫릴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약은 아무래도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더욱 좋으니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제자리 뛰기 코가 막힌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제자리 뛰기를 해줍니다. 사음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10번만에 뚫렸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간단하지만 효과가 가장 좋았던 방법이라 많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미간 지압 이 방법은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고 한 번 뚫리면 다시 막힐 확률이 낮아 잠자리에서 해보기 좋은 방법입니다. 우선 혀로 입천장을 밀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20초 정도 지압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서서히 코가 뚫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세 번째, 옆으로 눕기 자르고 누웠는데 코막힘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. 방법은 막힌 코의 반대편으로 보란 빚기만 하면 됩니다. 즉, 막힌 코가 위로 안 막힌 코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눕는 것입니다. 붓기가 빠지면서 코가 뚫리게 되는데 자칫 반대쪽 코가 막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세요. 네 번째, 워리 떨구기 방법은 손으로 코를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하늘로 향했다가 아래로 뚝 떨구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. 숨이 약간 찰 때까지 반복하다가 손을 떼고 코가 뚫렸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 스펀지라는 방송에서 나왔던 방법이라고 하네요.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바로 코가 킴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